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돼 적극 행정추진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장의 적극 행정추진 의지와 기반구축, 우수사례 등을 인정받으며 광역 3곳, 기초 13곳 등 전국 17개 선도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 적극 행정실행계획을 수립해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전담부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와 12월 조례를 조기 제정하고 적극 행정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공직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하는 적극 행정을 끊임없이 모색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멘토로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